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구 성향 테스트란 걸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호구 테스트 점 컴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뭔가 부탁을 받으면 이거를 거절을 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티 없이 맑은 후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이렇게 많아요 친한 지인이 나와의 내기나 약속에 대해 계약서를 남긴다고 하면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월급방 하잖아 5만원 월급방 해가지고 하는데 계약서로 쓴다? 좀 유난스럽긴 하죠 근데 이것도 액수에 따라 다른데 한 10만원 미만이면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0만원 단위 넘어가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0만원 밑에 단위는 유난스럽다고 생각이 들죠 금전적 요청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뭐 안 들어주진 않죠 부탁이라고 하면 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뭔 약속을 했어 대신 나 대신 어디 좀 가달래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그때 갈 때쯤 아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러면서 가서 그걸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부탁을 잘 들어준다 곤란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곤란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 못해 갱스타분들이 결혼식 초대해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 못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냥 딱 어? 형 나랑 같이 게임해줘 하면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아 싫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저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렇고 나랑 나랑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초딩게임 뭐가 재밌냐고 근데 그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0학년 때였어 초 3인가 초 4인가 어? 그런 초딩게임 뭐가 재밌어? 친구한테 막 그랬어 자기는 재밌다는 거야 메이플스토리가 그래서 막 싸웠어 싸웠어 때렸나? 그래서 막 걔랑 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죠 뭐 정치 성향이 어쩌고 어쩌고 뭐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아 예 하면서 넘어가죠 그러시구나 하고 그냥 요즘엔 반박하지 않죠 진짜 막 엄청나게 막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든 안 하든 변화가 없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있지 있는데 이제 그게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냐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냐 그거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약속을 어겼다 그거는 좀 싫지 근데 사정? 그만의 사정 약간 그렇다고 생각은 하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좋은 조건으로 카드 가입 보험 대출 등을 소개해 주겠다고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 나 이래서 한 두 번인가 들었는데 아니 LG에서 전화와가지고 내가 LG를 쓰는데 뭐 이번에 고객님이 한 내가 5년인가 10년 넘게 썼나 그 LG를 그래서 저기 뭐냐 너무 올해 올드한 고객이시라 이거 지금 할인이 거의 3천원 3만원인데 3천원을 할 수 있대 월에 그래서 해가지고 뭐 인터넷 전화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나가는 게 있어 아 그래서 지금 취소하고 싶은데 아직 한참 나왔어 그래서 어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들어봐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옛날엔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요즘에를 얘기하는 거니까 통화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 통화를 종료하죠 예 그렇죠 다음에 사겠다고 말하고 매번 얻어먹는 친구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 있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일해본 적이 있어 그냥 수중에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랑 놀자고 상황이 된 거야 그럴 때 그냥 좀 약간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또 내가 그만큼 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거든 저는 그랬어요 애초에 그런 친구인 거를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냥 내가 살 생각으로 하고 나와요 애초에 그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 값어치를 안 하는 친구면 그냥 아예 안 보고 마는데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친구면 보죠 예 그 친구가 그런 친구를 알고 나중에 그 친구가 또 사주는 그런 친구니까 뭐 사정이란 게 다 다르니까 그 달에는 뭔가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1년 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별로 안 친한데 계속 그런다 그러면 안 만나지 뭐 이야기까지는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래지 정확히 언제 살 건지 약속을 받는다 이런 것도 안 해 돈으로 갚을 건지 각서를 받는다 안 해 안 해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죠 그치 어떤 친구냐 중학교 때 친구냐 고등학교 때 친구냐 그러면 달라지지 1년 이상 등록 시 대폭 할인을 해주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등록을 안 하는데 친구들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난 웬만하면 빼고 그냥 먹는데 머리카락 같은 거는 보통 보통 막 벌레 같은 거 나온 거 아닌 이상 근데 이제 배달 온 거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서 어떤 데를 가서 먹었는데 나왔다 그럼 얘기하죠 저번에 배달 왔는데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종업원을 불러 설명한 후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다 종업원을 불러 설명한 후 서비스 또는 임시값 할인을 요청한다 이건 좀 저는 근데 이래요 보통 머리카락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웬만하면 아우 막 죄송합니다 뭐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보통 이러잖아 저는 그래서 뭐 보통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직 뭐 그런 데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머리카락 나왔을 했는데 아 얘 이런 음식점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빼고 드세요?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뭐 보통 2번이죠 종업원은 불러 상황을 이야기하고 먹으면 알아서 새 거 갖다주고 뭐 그러죠 대부분 이러잖아 친구들과 매달 돈을 모으는 모임 통장에 한 친구가 세 달 넘게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물어보긴 하지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따져먹고 확답을 받아 근거로 남겨놓는다 아 근데 이 중간은 없어? 개인적으로 입금할 수 있는지 그냥 공개적으로 야 너 언제 입금해?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친구들과 돈을 왜 매달 모아? 근데 이건 뭔데? 굳이 물어보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본다 나는 이게 순서대로 할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보고 4달째 넘어가면 이제 바로 물어보기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 너 이거 알고 있냐? 돈 안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그래도 알고 있으면 이제 뭐 해가지고 내가 총대 맨 다음에 개인적으로 언제 입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 확인했는데 이래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야 너 왜 안 해? 하면서 다 알고 있어 빨리 내 이렇게 미쳐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보통 바로 이거부터 생각날 것 같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볼 것 같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도 똑같이 여러 번 물어볼 수 있거든 여러 번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가 알고 있는지 혹시 얘기는 했는가 물어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에 작은 결함이 있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거 왜 아니 5만원짜리 8만원 주고 팔았는데 내가 이걸 산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걸 알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 한대 안 해주겠대 지금도 집에 있어 결국에 옛날에는 그냥 화내고 전화로 화내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어 저희 뭐냐 상품평에다가 아주 그냥 싸가지 없는 곳이라고 그냥 딱 적어놓지 별 하나 딱 주고 그냥 이게 뭐냐 해가지고 조목조목 달아가지고 올리죠 근데 환불이 될 때까지 업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의 민원접수 등 이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까지는 아니고 근데 만약에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이게 사실 되는 거야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한 거면 내가 따지죠 근데 진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야 환불을 내가 이미 깠어 까고 이거 까면 환불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까버렸는데 환불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럴 때는 안 하는데 아 이건 좀 애매하다 내가 문제여서 환불이 안 되는 거면 나는 요청을 안 하죠 이거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전자기기 같은 건 이거 딱 개봉 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환불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적혀있잖아 나도 근데 그래서 궁금해 아니 까보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램이나 뭐 CPU 같은 거는 내가 이걸 까본 다음에 돌아가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까면 안 된대 가족, 룸메이트 등 함께 사는 사람이 자신이 맡은 집안일을 하지 않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밖에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아 빅부 빅부면은 저 형님이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3번이죠 집안일 밀렸으니 하라고 하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작동이 안 되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거의 근데 이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제품을 샀는데 알고보니 작동이 안 되고 판매자 연락 안 된다 이건 개사기지 이거는 완전 사기잖아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을 수 찾는다 이건 누가 봐도 호구인데 1번은 누가 봐도 호구고 판매자에게 연락이 닿을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한다 법적 대응 절차를 알아보고 실행한다 이거는 4번이지 이거는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거는 경찰 글에 남기고 신고한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경찰에 가야돼 시간 약속이 자주 늦는 친구가 약속 시간이 다시 늦은 상황입니다 이게 늦는 친구가 저도 한 명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맨날 늦거든요 근데 저도 좀 늦는 편이에요 그 친구랑 거의 제가 1,2,1을 다루는 친구들인데 친구인데 내가 1등 할 때도 있고 걔가 2등 할 때도 있고 그 친구가 늦게 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막 영화 보는 거 아니면 보통 언제 몇 시에 그냥 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막 길어봤자 30분에서 1시간 늦는 거란 말이죠 남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롤 한 판 때리고 있으면 오는 건데 그쵸? 그래서 뭐 영화 볼 때는 그래도 잘 오니까 영화 보면 늦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땐 빨리 와 근데 이제 뭐 3시에 모여서 카페에서 좀 먹다가 PC방 가서 뭐 있다가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하면 늦게 오지 그래서 뭐 우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늦게 왔다고 커피나 밥 사라고는 안 해요 그냥 약속 시간 전후로 연락하고 다른 것을 하면 기다리죠 포장 훼손 정도는 반품 금지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오 좋네 소비자원에 신고해 신고해 신고하면 된다고? 그럼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신고할게요 하면 이제 된다고 하겠다 그치? 처음부터 그냥 좀 잘해주지 그럼 괜히 막 나한테 보복할 거 그러잖아 무섭게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럼 신고할게요 하면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면 뭔가 해꼬지 할 거 같잖아 나한테 괜히 내 거 막 CPU 막 딱 2, 3개월 후에 고장나게 만들어 놓고 그럴까봐 15번 가까운 친구에게 무리 없는 정도의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채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다 이것도 금액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 만약에 100만원 돈 넘어가면은 애초에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나한테 100만원 달라고 하는 상황일 정도면은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러면은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겠죠 왜냐면 그 정도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는 막 급한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병원비가 병원비가 모자란다거나 제가 하나 후회하는 게 절대로 친구 사이에서 돈 빌려주기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가까운 친구면은 그래도 내가 좀 많이 번 친구면은 좀 줄걸 줄걸 그랬어 좀 그게 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고 편할 때 갚으라고 얘기하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친구가 별로 많이 없어요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2명 중학교 친구 3명 그리고 리틀 브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면 그냥 빌려줄 것 같아요 그냥 빌려주고 어디에 쓸 건지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뭐 어디에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줄 것 같아요 근데 뭐 델로님이 갑자기 달라고 그런다 그럼 안 주지 델로님 이제 언급 금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죠 이제 내 방에서 델로님 언급 금지 농담이고 16번 전자제품이 고장나 AS를 맡기려는데 직원이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AS를 맡기려는데 직원이 무상 서비스 지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무상 서비스 서비스 시간이 지났는데 당연히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간이 진짜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냥 알았다고 하면 안 되지 사설 수리업체를 안 가요 괜히 갔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후에 돈 내고 고쳐야죠 이거는 당연히 2번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 야 이거를 만약에 4번을 눌러서 흐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2번이 그냥 좀 2번이 정답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만약에 1, 2번 했다고 해서 막 흐구다? 이거는 좀 애초에 테스트가 조금 그죠?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좀 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터넷 전화해가지고 요금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뭐 잘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맞다 그거 중에 내가 2개의 서비스를 내가 LG에서 아까 얘기한 거 인터넷 전화 하나랑 뭐 또 하나 2개 쓰고 있었어요 2개 근데 그 하나는 저번에 인터넷 있죠? LG 인터넷 그거는 환불을 했거든요 그거는 같이 그래서 그거 기기 다 반납시켜주고 했단 말이야 내가 완전 생지랄 다 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한번 거슬리면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할만해 할만하고 내 권리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해제할 때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면 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저거 이건 4번 휴대폰 요금이 어... 몰라 그 아직도 그 S10 뭐더라? S10 나오는데? S10 할부금이 안 끝났어 무슨 인터넷 결합 상품 해가지고 막 이 망한 놈의 인터넷 전화를 내가 인터넷 전화 쓰지도 않거든 쓰지도 않는 무슨 LG 이상한 쓰레기 탭에다가 유심칩 넘어져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하는 건데 쓰진 않아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저거 홈보이? 홈보이 플러스? 아우 저거 저거 저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사장님이 이번 달은 매출이 좋지 않아 월급을 절반만 주고 다음 달에는 나머지 월급까지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것도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이야 따라 다른 것 같아 이거는 이거는 사장님이 만약에 여태까지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신 사장님이고 일 잘 될 때는 뭐 잘해주고 막 그러는데 코로나나 뭐 무슨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만약에 싸가지 없는 사장님이었다 나한테 정말 정말 최악의 아르바이트였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서로 남기고 막 영상 그 음악 음성 통화한 거 그거 다 녹화 녹음 해놔가지고 해놓지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이 그냥 보통이었다 그러면 그냥 요즘에 핸드폰 제 거 핸드폰은 무조건 음성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 녹음이 돼 있으면 아마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문서로 필요 없고 뭐 알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정도면 그냥 되겠다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입원할 것 같아요 문서로 남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문서가 한마디로 음성 녹음인가 그럼 3번이다 3번 3번으로 할 것 같아요 얼마 주시고 얼마 뭐 언제 주실 거예요 물어볼 것 같아요 됐지? 이러고는 3번이다 당신은 어떤 타입의 후구 티 없이 맑은 A 플러스 후구 솔직히 조금 무료 전자계약 서비스 이건 뭐야? 우와 도움받아야겠다 좋다 좋다 한마디로 중고 거래하거나 그쵸? 이제 그 뭐냐 그 나 방송할 때 뭐 아마룩 5킬 하면 5만원 준다고 이렇게 그냥 미션 안 걸고 예? 그냥 말로 채팅으로 치고 그냥 톡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있으면은 내가 이거 국민 약속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치? 아마룩 5킬 5만원 이렇게 싹 나는 솔직히 A 플러스 후구는 아닌 것 같은데 A 플러스 플러스네 A 플러스 A 플러스네 에이 너무 나는 그 정도 후구는 아닌데 조심해야 할 상황 당신에게 미안해하는 모든 사람을 일단 경계하자 슬프지만 인생의 대부분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 아 뭐뭐야 미안한데 산준아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니? 산준아 미안한데 월급을 이번 달에 못 줄 것 같다 산준아 미안한데 아 멤버십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패러리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멤버십 여러분 죄송한데 앱 광고를 이렇게 하는구나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저는 설치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설치해가지고 중고거래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후구적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도 후구 되지 말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후구가 안 되려면요 레인보우6 그만하셔야 되고요 아니 뭐 게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킨 있죠 스킨을 우리 박재현님처럼 나올 때마다 다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한다고 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멤버십은 혜택이 많으니까요 솔직히 페라리 받을 바엔 천 원 돈에 하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지난주 유튜브 구독한다고 후구 아닙니다 유바 들리다 오랫돈 오랫돈 что island 나 antes 이런 그 совершенно 地